오늘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나성법률보조재단은 기존의 시험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 신청을 하십니다. 이번 시민권 신청 클리닉에선 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 작성 보조 인터뷰와 시험을 위한 학습 자료 제공은 물론 기존 시험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보기 위한 서류 접수 마감일과 인터뷰 일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은 7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100이 크렌셔 블러버드에 있는 나성법률보조센터에서 열리며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참석이 가능합니다.